ㅎㅎㅎㅎㅎㅎ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될 줄은.. 헐 비추님 네 가져왔어요 그 앞에.. 그.. 다른 분들이랑 앞에 있는 박스.. 구급 박스 K200에 넣어주세요 네? 응.. 우리는 사진 못 찍겠네 어떤 보급 박스요? 보급 박스 정말 개짜랑 구급 상자랑 탑 박스요 네.. 군대 내에서 막 사진 찍어주는.. 제가 얻을게요 구급 상자 그 놈의 도와줘요 저는 초소에서 간부한테 사진으로 찍어줘요 간부들.. 진짜 간부들.. 어디다는데? 그냥 훈련나왔는데.. K200에 넣어주세요 K200? 다 들어가나? 뭐고도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초소 이탈.. 선행부각 체포로 파악을 시켜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클레어는 살짝 낫으세요 상탄대는.. 아.. 아.. 아니요.. 뭐.. 뭔가.. 전부가.. 아.. 인증보드는 다 끝나면 나중에 팀원에서 세팅을 시작할게요 지금 떨려서.. 팀원에서 다 스페셜.. 오오, 유튜브에서 한 것 같던데 약간 11시 30분이요? 아니, 이건 안 붙여있던데요? 아, 지금 업데이터에, 업데이터에 저는 보통 다 끝나고서 신청을 할 때 초성포도 입력하거든요 그때야 되군요? 네, 그때야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아니, 성급보험 의외로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사실 비무남도 허벌이라서 저희 그리고 동네 엔지니어분들 맵상 동그라미 쳐진 데 있죠 거기 가면 실기나 스페어 보실 수 있거든요 조명 지뢰랑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철조망이랑 가서 체크해 보시죠 그러면 제가 솔리더님이랑 갔다 올까요? 어, 감사합니다 자, 만년님 오르비스님한테 말해주세요 여와들으면서 맨날 무슨 보안인가 투어 타고 이러고 죽고 있어 자, 탱군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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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부대 안에 들어갔으면 몰래 아, 이건 스틸레인커데? 아, 이거 스틸레인커데? 뭐지? 파면 아래 레이더 스틸레인커데? 몰라요? 하모토 2점을 해본 적이 있어요 3이면 4점이? 아까 탈백일까 해도 찾아보았는데 아, 이거 GPS키 두 번 누르시면 스틸레인커도 집어넣어요? 아, 틀었으니 사진 찍으실 때 카메라 여기서 어디까지 가진지? 아뇨? 아름다운 그냥 찍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2인칭으로 총 레인당 아, 그러면 처음에 초반 시작 카메라 좀 잠시만요 그게 안 돼요 탈백일 줄 아는 사람 네, 피자 시점에 박으시고 이동 같이 하시다가 있어요 그, P 옆에 대사로다 그, 한번 눌러보세요 알파벳 P 옆에 네 사진 찍어서 달력만 들어주세요 네? 대만님 옆에 계시면 좀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RT는 지뢰탄비키 하는거죠 군대랑 액체욕 액체욕은 트릭션 주시래요 아톨스님 아톨스님 알려주시죠 군대랑 수점 넣으시는게 낫잖아요 뭐가요? 지탄비 키우는거 알려주세요 네, 55 할거고 그냥 GPS 키우기 시키면 되는데 제가 주파속 체인지하면은 그 여기서 소수점 0.2 아 볼륨이.. 키보드 키보드 백스페이스 바로 키테키 있잖아요 그.. 그.. 바로 왼쪽키 그리고 제이텍이랑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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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둘러보세요 지탄비 뜰 때까지 에 수완이 삽캐리 가능 네? 뭐요? 삽캐리 가능 아아 지금 그냥 지상에 있는 상태면 GPS랑 지탄비밖에 안될건데 자칫 가시는 분들 있죠 브라보 찰리가 지원폭행을 기초사정 안해주신거죠? 지탄비는 기초사정 안해주신거죠? 지탄비는 켰죠? 뭔가 호출이 돼서 뭔가 기초사정 안되신거죠? 그럼 봐야겠다 앤드원 기본설정 암머드리만 카자 되는게 정상 네 기본설정이에요? 지탄비 있는데 네 그리고 K3가 없다고 M60을 넣으신건가요? 알파 분들은 네 아니면 테비 을 기초사정 그냥 이 사고 들면 되잖아 원래 뭐 들리어? 그냥 이 사고 들면 되잖아 아 이사고 그럼 이 사고 바 붙을게요 그래서 지탄비 안떠요? 주객사님? 안떠요 확인 아르마 길잡이 보면 나오지 않을까? 길잡이도 봤는데 안 나온 것 같던데?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어 분대당 차량 한대요? 뜰 떠야 정상하실대 유저가 채널에 참여하셨습니다 뜰텐네 깜짝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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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정 키에 있는거에요? 게임? 기본설정이야 이거 근데 키가 어딘지 모르겠어 P 오른쪽 오른쪽 맞죠? 네 맞아요 공통에 저거 저거 조작에서 키보드 공통에서 보면은 다음 왼쪽 패널하고 다음 오른쪽 패널 그 키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울프님 총 왼쪽 패널 오른쪽 패널이 총 트러버가 55고 시계 밑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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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K17 K17 K100에 아 웃기 뜨네요 안녕하세요 감사감 아 잠시만요 왜냐면 전 살아야되네 RT채널을 혹시 모르고 나서 어떤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왼쪽 GTS GTS M24 저희 두번째 차량 접수 그럼 스틸린은 계속 80위에 상주하는지 두번째 차량? 군대한텐 77로 받고 78위와 77로 받고 스틸린 요청은 80위 울컨니? 어디지? 아.. 장갑 잡았대 어 누가 포컨니? 네 우리 교신 채널이 몇 시였죠? 알티? 데이비드 말하는건가 브루크 소대장이랑 55고 제이탁이랑 77이요 저옵니다 55, 77? 네 차량 탑승 폴리님한테 데이터 연결 맞추면 되겠네 아 야투경이 제안이 있었나요? 저기 그 제 그린팀으로 배정받으신 분들 저기 팀걸로 좀 해주세요? 아예 안나와가지고 그린팀 자윤님 대빈님 니츠님 나머지 분들 불러 그린팀 누구 대우슛 니츠님하고 자윤님이랑 윤님 백서우님하고 윤님? 네 오케이 우리 보조박기 뺐어요 아까부터 자윤이라 그래서 자윤이 누구인가 아니 에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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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윤프리처럼 생긴 아니 에드온 신청을 내가 봤는데 무료리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황당해 님 함부로 닉네임 변경하지 마세요 네 경고임 얍 저희는 그 지도 기준 서쪽 루크가 따라서 북상할 거예요 브라보 먼저 저희 브라보 브라보로 찍혀있 B로 찍혀있는 지점 네 거기도 브라보랑 창에나갈 거예요 왜 안거죠 저희 재투입 어떻게 돼요 네 네 네 네 브라보 공주도 안 보고 오셨어 브라보 주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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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002 밥차, 우리 밥차 제이터, 뭐냐, 밥차래요 가자 미치님 출발하시죠 저희 재투입은 K-2002 네네네 Q-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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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야간운전은 조명받아 아무것도 안 보이네 나 망할 치킨이 Q-10 시작 직전에 도착해 하고 정신이 없네 저희 집으로 보내시죠 네 군산에서 소음까지 그것은 르기 유지 기소에 우리 위치는 안 뜨네요 GPS를 봐야돼요 여기가 우리 전환 피로 내려요 여기서요? 네 자회전이지 오후우... 네가 장кі government 오 뒤집하면 데쳐 후회전이 그래서 또 후회전이 올까.... 즛 위긴 라지...? 모르겠어요 ...우회전 하라고 해서 물러와서 그때 우회전했어 한마 ACL 손톱mitterorang equilibrium K.C.D.C. 자, 이제 우리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제가 정지해봐요. 자회전, 자회전, 자회전. 차 조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부대장이 얘기 안 했어. 저 차 누구인? 우리. 우리 여기서 왼쪽. XF 조회상으로 구하고. 콤비 차량 누구지? 통제가 나. 우리 여기서 왼쪽이에요, 이쪽은. 콤비 차량 누구지? 콤비 차량 누구지? 저 어떻게 해요? 누구야 이거? 여기에요. 찰니가 앞서 건대. 아, 법차가 건드리구나. 이게 찰니에요? 저거는 저거, 저거. 젤 타기. 아니, 젤 타기 아닌데. 하쩍 온도라는 색이. 틀레이네? 틀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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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오네. 아니, 자회타기. 갑자팔 있고. 큰일 났네. 보거에는 헤매시는 느낌인데. 아니. 지금 너무 훈하스러워. 큰일 났네. 이게 전쟁이면 프렌드리 파이어이라네. 이게 전쟁이면 프렌드리 파이어이라네. 현재 액체오랑 창이랑 좀 떨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대로 이동하는지. 아, 브라바디. 이동해요. 가다가 오, 두 손이랑 같이 볼 수 있다. 어디로 이동하냐고. 자, 에이, 자. 깜빡이 닫히거든요. 여기. 케이브이 깜빡이 어디 있다고. 있거든. 있습니까? 우리의 임팩트님이 질을 기르던 거 잘. 되게 임팩트 있게. 여기까지. 월정, 월정. 월정. 빨리 얘기해요. 액체오라. 어, 대한민국. 벌써요? 벌써 교전하는데요? 아, 지금 교전이래요. 빨리 얘기하는데. 야채 때문에 안보인다니까요. 지들이. 천천히 가요. 천천히. 우리 공병이 있어요? 제가 공병이거든요. 지를 탐바면 되요? 당연히 펴놨는데 안보이죠. 앞에 바리케이트. 불빛, 앞에. 앞에 바리케이트. 왼쪽으로 차 넣어요 왼쪽으로 차 넣어요 앞에 움직이는 차량 벌써 보이셔 아세요 굿! 가서 할께요 보컬님 그 보고하시죠 저한테 무시놨어요? 아니요 그... 복 발견된 상황 1원 포인트 알림 액체어 액체어요 장소 브라보 지금 최소한 분대 브라보 지도 지점에서 한 개분대 죽음 모르겠네 쉿 보라 마겐 우리한테 쏘는거야? 아유 저희가 쏘는게 아닙니다 오...몰말라 생각하는... 아군이 죽는거 아님? 아니요 장소 브라보 현재 이쪽이 아군같은데 저 앞에... 저희 아직 작전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직 작전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지? 저희 아직 작전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빨간지역이예요 뭐지? 뭐...뭘 누가...누가...누가 쏘는거지 앞에서는 사신대지 인류... 하지 리사 이거 할게요 리사 이거 할게요 리사 버리고 가요? 리사 버리고 가요? 네 아우...프레임버 너 님들 진탄기 있는 상태에서 앞장서는 거죠 지금? 현재 브라보 공지점에서 접근성이니 암호는 아주 부위더라 못백 믿고 앞장서는 앞장서는 그린팀 앞장으로 그린팀 선거고 이동할게요 그린팀 상태의 용도? 부우에서 좌측, 좌측 스크도 들어가요 반짝반짝 건방 지뢰조심 끝났습니다 위치에 있는 부부가 지뢰가 안보임 경보기가 제대로 안보임 탐지기가 제대로 보여야죠 두경이 작은데 확대해보신 시험 확대 4LEG 5 1 2 2 2 2 2 1 2 이수우님, 데이빗우님, 각각 섹터 나눠서 노스랑 웨스트 감겨주세요. 웬만하면 해체하지 말고 한번 우회할게 찾아주세요. 우회해요? 오케이. 숲 쪽은 괜찮아, 이쪽은? 왜 숲 쪽은? 나머지 숲 쪽이요. 천천히 가는 건 어떨까요, 걸어서? 오케이. 괜찮은가 봐. 제가 맨뒤에 갈까요? 겉으로 C. 예쓰. 손님, 정지. 저 로드블럭 있죠? 로드블럭 공체에 지도 있어요. 여기다 방어젠지 부착할게요. 여기 지도 있어요? 아뇨. 그럼 부착할게요. 무서워. 근처에 쥐를 더 있는 거예요? 액체, 절단도 브라보. 아, 야삼한 거 잤다. 창업할게요. 현재 브라보 측은 후방에 차량을 냅두고 방어진진 구축 중에 있다고 하네요. 브라보 지로 지정. 뭐야, 아까 내가 왜 인테리크 새끼가 안 먹히지? 랩거리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브라보 적었냐고. 저희 지금 어느 부대랑 같이 있죠? 우리 부대랑 같이 있죠. 포커리님, 우리 지금 어느 부대랑 같이 있어요? 저희 앞에 찰리 있어요. 저희 전방 찰리? 네. 뭐 인테리크... 왜 이렇게 찰나 안 먹히지? 땅이 아파져. 어, 이 광탄 날라왔습니다. 저 이 동생 배할게요. 어, 이 광탄 날라왔습니다. 저 이 동생 배할게요. 뭐지? 참 참 그만, 발 참 그만, 갈. 참 참 그만, 갈. 참 참 그만, 갈. 아니,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분대장 머리에 총알을 받고 싶은 것처럼. 하하하하하 우리 위치가 어디야? 저희 34분 뭐지? 그럼 저희는 34, 33, 32로 해서 그리고, 그럼 원 지점, 서쪽. 이렇게 이동할까요? 이렇게도 할게요. 나인 좀 보여줘요, 나인. 우리 최종 목표가 뭐예요?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 저라고. 네, 저희 최종 지점 저기, 파란색. 한참 남았네요. 우리 촬영, 촬영, 촬영 벌어도 되나? 크림 팀 이동 중입니다.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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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여, 미는 지점 van. 아, 여, 미는 지점. 너, 저, 미는 지점. 네, 네, 이동. 네, 이동. 그치대, 아래, 도전. 만약에, 예. 4mm. 아니, 이 기단이. 박경포인가요? 저 교수 시작하면 좌우로 넓게 퍼져서 그리티미, 좌측, 나머지가 우측 어... 형님 혹시 다시 확인할까? 나무풀인지 헷갈린다 알림 오케이 모르니깐 살짝 조건 해봐요 나 역시 어차피 하겠어 나무려 뭐 어... 나무라 알림 그래도요 야 이거 깜짝이야 분명히 내가 앞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조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음 나무보고 놀란가슴 호카님 저... 뭐지? 분대문장... 저기 소대... 통합문장만 꺼놓을게요 네 또 수박이 불어나? 일단 저희는 침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은밀하게 들어갈게요 웬만한 표정은 피할게요 컷 이제 우리 더 세븐한 그 뒷간에 도착할게요 이제 우리가 좀 하루를 다해 우선은 피할 수 없는 장면 이제 이런 이유로 하루를 다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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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라인 그어진 대로 하면 불필진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왜 하세요? 대항군 노스위스트에 있는 것 같은데요? 레이저 레이저 아군인가? 노스위스트에 머리가 보이는데 이게 노스위스트 아군인가요? 네 식별 안내 찰리 측 어딨냐고 한번 여쭤보시죠 차현이 차현이 장소 브라고 현재 브라고 원지점 안에 있는 네 그리고 저희 B 원지점이 현재 지금 불빛 있는 지점 같습니다 현재 브라고 원지점에서 서쪽 방향에 브라고 우측이 있다고 하네요 네 안 뚫리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이거 이거 할게요 카피해 B 원지점 그냥 들어가요? 아니요 그냥 지나갈게요 네 하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지나가서 앞에 있는 도로 건너서 바로 풀숲에 방원인지 구출할게요 풀숲에요? 네 여기 정지 정지 여기다 방원인지 구출할게요 아 삽질 안 할거야 또 이동시킬까요? 네 인정할게요 데이빗 회장님 저희는 지금 탑 탑 구축하고 있는 인원 업무할게요 저기 노스위스트 제가 노스위스트 볼테니까 노스위스트 봐주시죠 노스위스트 확인 노스위스트 확인 끝나는 삽질이다 노스위스트 네 지금 끊어야 돼 액초 액초 당소 브라보 현재 브라보 원지점에서 서쪽 방향에 위치해요 방어진지 구축하고 있다고 하네요 중간이 고르기 장소 브라보 어 그럼 제 주신거 유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네 브라보 확인 저희 이대로 쭉 북쪽으로 가면 적군이나 교복할 가능성과 지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희는 좌측으로 우회할게요. 서쪽으로 삥 돌아서 갈게요. 또 이동인가요? 사표시키도록? 점점 총을 쏘고 싶어지는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 누구의 머리에다가. 이동합니다. 아니, 이동하지마요. 네, 확인. 뭐죠? 이동하라고 했어, 형. 뭐죠? 이동을 안 했는데? 아, 쏘고 싶어, 지금. 진심 쏘고 싶었다. 프리뱀님, 메딕이고. 예. 스네이크 닥터님, 기관총 이거. 네. 우리 공룡... 아니, 우리 유탄소는 누구예요? 아우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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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차가 더군가? 아니요, 차가 더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끝인데? 소형차가 원래 좀 낮아요. 몇 자리인데 이건? 이거는 하나만 한데? 이건 몇 자리인데? 아니, 한 명이 누워서 쏙이죠. 잠원한테 좀 타요. 왜 이렇게 열심히 타고 있어요. 아니, 실원적으로 좀 타다는데. 완전 몇 자리인데. 최소한 총타는 방어야되고. 그치. 대이비도 요가하는 거 보실 분? 여기까지. 포커님. 네. 우리, 저기 훈련구역 경계 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돌아갈까요? 네. 돌아가실 거에요? 네 그러면은 어느 지점까지 이동해요? 저희 급스탑 있는 데까지 이동해요? 아니면 계속 쭉? 급스탑 여기에 포격! 마을 포격! 브라보 제점 포격! 일단 다음은 저희 브라보 2 지점으로 가야되요 이거에는? 다음은 브라보 브라보 진지 고추 완료 이동하는 이동 방지 박박이 너 이동하고 있었대 뭐야 왜 다쳤어 브라보 지금 포격 맞고있어요? 아니 차임 producer 사망되는 거 봐라 지금 찰니의 분대장이나 붐대니가 다 싸우는 거거든요. 찰니 반파 당했대요. 구호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위치 노출돼서 접점. 찰니의 단거 뭐라고? 엄청나게 쏩니다. 점령 가까워줍니다. 설마 이동사용인가? 한 발만 서 옆으로 떨어지면 됐다. 저쪽 스텔린이 독신님이라. 그분 스타일은 저기 작별 다 땄을 거예요. 내 맘. 타일로 막 다 해놨지. 없어. 메이샤이 있구나. 저쪽 스텔린이. 저쪽 스텔린이. 저쪽 스텔린이. 저쪽 스텔린이. 계속 드세요. sabot. 북쪽 적군. 북쪽 적군 starve. 아주 부정한百 대기에요. 10도, 10도. 0도에서 10도 서비세. 엑스요. sau에서 보라고? 이동한거 보니깐 310까지도 갔을거에요 한 대분대 남아도 나무태 보이는게 없어 이쪽으로 갔을거에요 가까워지면 활약하대요 한 발폰은 안합니다 도착 형님 괜찮으시죠? 네 오케이 좀 아파보였나요? 다운된줄 알았어요 소지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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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방 상대 브라보, 브라보 군대장 폭풍 출바람, 폭풍바람 네 현재 찰리 개멸, 찰리 개멸했고 생존자 2명 인원 사우스 이스트에서 웨스트 방면쪽으로 접근하겠다고 해요 남쪽으로 맞아서 올라가길 바라 고맙죠 사우스 이스트 쪽으로 안 오르네 남쪽에 놓을 거예요 els нев planes 발 슬information 에모 공영상 지금 사우스 이스트 자리 때립니다. 브라보 카피 찰리 오는 점 샤워쓰겠다고 시어링치에 진지 구축하겠다고 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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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어디였어요? 저도 TV 나머지 이동할게요 안녕 나머지 이동 가르쳐 뒷쪽 하나 지고하시 제거리 지고하시죠 뒤쪽 하나 좀 참아 죽겠음 뒤쪽 하나 참아 죽겠음 앞쪽 거 제거해요 앞쪽 거 앞쪽 거 브라운 팀은 정무 서쪽으로 와서 사주는게 할게요 나머지 팀이 뭐 사주는게 하세요 루프님 어디쯤 올라오시죠? 아 했다기 전에 최대한 올라가야 되는데 시원 상태로 동료들 지금 보니까 관측동 못잘라가지고 다 의지에 돌풀난거 같은데 이탈해야하는데 무조건 서쪽으로서 이탈할게요 아니요 서쪽으로도 못돼 총탄칩니다 북서로 내려갈게 북서로 저지로 내려갈게요 북쪽으로 내려가요. 북쪽으로. 북서 이건 북서로 이건. 북서 북서. 북서에 있는 바위 사려도 셀게요. 바위 하실까요? 액트럴 액트럴 장소로 돌아보고. 다행히. 지표덕으로 도망가는 도망간에. 수왕이 hosting. 그린 팀 우측. 변호 팀. 좌측으로 해서 천천히 운항할게요. 저거로 빠져요 저거로 빠져요. 운항할게요. 이동하라구요. 이동하라는거에요? 뭐에요? 좌우로 퍼지고 이동해요 네? 잠시만요 제우스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고객님 천천히 이동해요 좌우로 퍼져요 좌우로 찰리 인원 그루브 무전 감도 테스트 찰리는 분노팀 따라오세요 찰리 분노팀 따라오세요 찰리 좌측입니다 정신적으로 DingUS 저 이동 목표 뭐죠 넓게 퍼져요 넓게 퍼져요 일단 최대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방어 진지 부측할게요 아직 가사화되는 영향이 없어요 액처 액처 방정 보장 지금 시작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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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확인 브라보 2시장까지 올라갈테니까 선수 맡아요 브라보 2시장 브라보 2까지요 네 저쪽으로 돌아가다 보시는데 오케이 네 현재 지금 저희 위치 지형짐을 시켜야 안되는데 어딘점인지 아셔 060 058 지점이요 브라보 2시장 있는데 저 확인 좀만 더 가면은 도로 옆에 도로가 확인됩니다 현재 지금 위치 확인 후방에 정신이 후방에 이런 함유 도로 이거 저희 도로 횡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해요 승인 뒤쪽으로 올라왔어요 지점으로 나오는데 지레 시레 정지 우회하겠어요 정지 하시간부로 일자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위치에 지레 공인 실 주장 그렇게 한 명이 다리가 날아가기 싫어합니다. 루치님 날아가면 루치님이랑 최대 멀리 지내세요. 족 지레가 도로가 기준으로 해서 야지에 매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방 족 지레 정지 지레 점방 철조망 윤형 철조망 10배 너무 쉽게 알지 이거 알게 점방 철조망 10배 15도 대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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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으로 이동 중 서쪽으로 이동 중 도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요 도로 건너서 가고 있어 도로 횡단 도로 횡단 노스 위쪽에 어 그래 모래 자루 그거 있습니다 우회해요 우회해요 제가 진지했었군요 저게 목표물이 같은데요 B2 그런거 같은데요 호그와이님 저게 목표물인 B2 하 거의 MR 저 Nim 미 화이트 구 이 fehlt tall 지뢰 확인, 지뢰 확인. 또 사우스에 지뢰 하나 더. 본인이요. 안전 지점 찾아서 보기 확보해요. 완전한 지점이요? 네. 접근 중. 저지대, 저지대. 웨스트. 290도. 소강 150별. 저지대 찾아서 안전한 곳 찾아서 저기 구축하려고요. 부대장에 치러지기 바랍니다. 남쪽이 지뢰 있다는 거? 그쪽이 지뢰 있었다고 지뢰 있었는데. 지뢰 있었어요. 오메이지. 반장하겠네, 진짜. 대치리를 제거해요? 아뇨, 그냥. 동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할게요. 프린이 한 10미터 한 30미터만 이동해요. 여기 전방에 소목선까지 이동할게. 네네. 나무 피고 사수 경계하세요. 이동할지 모르니까 참호 구축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다가 날 밟으면 아잘나겠는데 진지한데 정로스에 철조망 하나 더 있어요 여긴 에어쉬 적은 후방 탐지 위에서 좀 더 웨스트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지리 조심할 것 지리 조심할 것 확인 혈위치 대기해요 혈위치 대기해요 움직이 봐요 혈위치에서 대기하면 후방에서 오는 경우 안보인다 알림이 지대가 낮아서 후방 저기 안보여 아까 있던 애들 세명 접근 접근 중 웨스트 지역에서 이쪽으로 접근 중 보이면서요 오나가지 말고요 대기해요 여기 밑에 있으면 딱 죽기 좋은데 군대장님 군대장님 네 지도에 39곳이 근처에 진지하다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으 으 으 어 아 아군 가 거리에 약 100m 으 으 턴 끊어놨어요 이동용로 아 제이탈 제이탈 방수업 그 차이니2 지점에서 서쪽에 2039번 고지 보이는지 39번 고지 39번 고지 39번 고지의 폭격전 봐라 5번 고지 4번 고지 네 모래진지도 있었어요 저쪽에 B2 지점 바로 몇 봉우리 39번 고지 저 권장 4명 블러셋 뒤로 빠져요 진지 있어요 뒤에 진지 있어요 으흐흐 오케오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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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 블링 잡아 치러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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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무사 예스 예스 엘지 잘할게요 확인하였어요 이동주세요 네 그 옆고지 지금 포기팀이라고 좀 걸린네요 오케이 일단 여기서 싸우기엔 웬만이니까 이동하죠 부상자 보고 에어쇼 우리 부상 다리 부상이에요? 에어쇼 봉합중 다리 부상이에요? 에어쇼 그럼 이동할게요 이동해서 치료할게요 이동쪽으로 그린팀 이동 준비하세요 확인 준비되면 성공 천도 출발 이동 이동 나머지도 이동 에어쇼 에어쇼 제가 제일 후방 갈게요 지금 박격포 착각 어디로 되죠? 에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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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설명 에어컨 에어쇼 ì 에어쇼 에어컨 에어 에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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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toujou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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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전 막 쏜데요. 비토지죠. 전방 윤형 철조방 위에 진지. 저쪽으로도 포벽 좀 날려볼까요? 네 해봐요. 기관총 있으면 싹 다 가야겠다. 그린 팀의 분홍 팀은 북쪽으로 살짝만 이동해요. 북쪽으로 한 10m만 이동해요. 그린 분대장 위치로. 아예 정정. 블루. 블루 분대장 위치로. 블루 분대장 위치로. 잠시만요. 베트루. 현재 샤니 투지지암 경군의 진지. 진지라고 합니다. 사격에 청하겠어요. 수단 봉합 중. 세기탁탁 완료. 감사합니다. 여리여리. 파주인데 파주니께 파주니까지 퇴요 저기 나무 하나 좀 잡아요 파주니 여기까지 그루브니임은 다른 데 없으시죠? 네 팔에 멍덩 없고요 액초 액초에 당어서 보라고 현재 액초에 현재 위치가 오리지 현재 액초에 현재 위치가 오리지 요즘은 일단 땀을 판다 아아파 원지점으로 오는거지? 아아파 원지점으로 오는거지? 아아파 원지점으로 오는거지? 근데 지금 사격 요청했고 원지점으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장이 그럼 저희가 그린팀 위치 가서 다친 분 확인해볼게요 호카이님 군대장님? 응답이 없으시길래? 다 듣고 있어요 그린팀 치료 필요하신 분 있나요? 데이비드 오른발 떨어져나 간부상 현재 봉합 봉합 피로 호카이님 제가 그럼 앞으로 갈게요 데비드님 먼저 메딕으로 가서 치료 치료받으세요 엔에 호셜 알리고 웨스트 지역 적군 발견 웨스트 적군요? 예스 이쪽으로 접근하면 얘기해주세요 접근 포복 앉아서 이동 좀 몸 숨겨려 너무 주대했는데요 이 정도는 거의 300 고생할 때 이렇게만 해서도 웬만하면 몸을 못 들어가지마요 나무 옆에 끼고 있어요 안 보여서 그래요 거기가 지금 여기가 유일하게 시야가 보여서 조금씩 이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폴리늄 괜찮은데요? 폴리늄 괜찮은데요?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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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늄 봉합에 안떠요 군대 기준 사우스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군대 기준 사우스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에어쇼 더 이상 측정 즉갑니다 사우스 예 사우스웨스트 202 202 202 203 203 203 204 폭등 존나 헷갈리네 아 바로 앞에 이렇게 시즈로 후방석 다시 발견 아껴 포어 트위스트 우리 뒤쪽으로 떨어져요 포어 포어 방금 저거 바뀌었고 우리한테 쏘는거에요? 아니면 아우린 쏘는거에요? 스트로 50m란 더 올려야됨 후방 접과의 거리에 약 100m까지 좁혀줌 현재 사우스웨스트라고 알리고 아예 안쪽으로 올라가고 왔다니까 안쪽이 유행 아 으아 이거 손님 응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요? 브라브 팀.. 아니 그린 팀.. 다치 인원 폭격으로 다치 인원 없나요? 군상이 여기 업데이트 되고 나서 무섭게 바뀌었어요 후방 접근 다시 웨스트 방향에서 발견된다고 알림 거리는 다시 멀어졌다고 알림 머리가 떨어져 남았어 접근 이동 중 메딕 다수 다수 누구신가요? 미치님? 미치님인가요? 일단 쏘면 들을 수 있는데 어.. 적이 들었는데 메딕 오르마 메딕 접근 다수 이동 중 제가 끝이에요 피곤 특별 불가 인원이 좀 더 늘어났고 현재 노스 이스트 쪽으로 분대 기준 우측으로 현재 접근하고 있는 걸로 보임 노스 이스트 아 다시 정당한다고 알림 현 위치에서 이동 방향을 계속 달리하고 있어서 현재 시피의 위치는 군대 기준 노스 에스드랄림 쟤네들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네요 노스로 가는 것 같은데요? 노스 쪽으로 노스 쪽으로 노스 쪽으로 기간 총 2명 화력 개무시한 어마무시한데 정당한다고 정당한다고 요거는 니가 정당한다고 노스 쪽으로 노스 쪽으로 네 정당한다고 도구동 노스 쪽으로 에스드랄림 OK OK 이리 온다 럭소에서 능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강도도 하고 럭소에서 능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강도도 하고 안 돼 적발 도구하였고 했는데 파격되기 중 천재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유탄을 먹여줄까? 앞에 나보기 걸릴 것 같은데 아까 적금 몇 명이었어요? 못해도 5명이자 조금 맞았어요 어.. 사격 발수는 전건건 확인하는데 아니 발표자한테 있습니다 아 포병 어디였어? 안 보이는데 저 이때 다 평탄화 시켜주려고 하면 안 돼? 포병한테 도구 빌 곯 공부 처리 털리비 지금 다 안보이죠? 저거 그냥 중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천리원 지원 인정을 했으니까 없앨 수 없어요 찰니.. 찰니 지금 어디쯤에 있대요? 브라보 브라보.. 아이.. 정정.. 찰니 찰니 당부 브라보 자문자 당부.. 찰니 현재 지금 어딘지? 자문자 당부.. 찰니 토지 좀 말하는건데? 아.. 이제 좀 안심이 되는군.. 말리장에서 못살으셨네.. 아.. 망해라.. 옆에 있고 또.. 아군 기준 남쪽 폭격.. 어.. 이쪽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느낌 아닌 느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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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아닌데.. 느낌이 아닌데.. 어.. 다시 온다.. 사격 진행이 아니래.. 진행 좀 하시래.. 노스웨스트.. 상등성이.. 노스웨스트.. 노스웨스트.. 현재 노스웨스트 적군.. 상등성이.. 한 명.. 한 명.. 여기에요.. 관측병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 어디섰어요.. 이제 여기도 폭격 날라온다.. 이쪽에 있었어.. 이쪽에.. 어디.. 어디.. 안쪽으로 들어갔어.. 안 보였어.. 다시 한 번만.. 상등성이.. 차이 2지점으로.. 유통할게요.. 차이2 지점으로.. 차이치 2탈.. 차이2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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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님.. 설정망 뚫을 수 있어요? 당근이자.. 짤러라 뭐야 왼쪽 쏘려있네 홈페 홈페 홈매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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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점으로 돌려있네 등산 이루와요 등산 이루와요 다운 엠지다운 엠지다운 세명다운 세명다운 윤님 윤님하고 스네이크다운 능선 밑으로 들어오세요 능선 밑으로 빠르게 압박해요 어떻게 해요 남은 10분은 압박하고 그린트는 뒤로 빠지고 렛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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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사격 웨스트 사격 웨스트 사격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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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사모조차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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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л 웨스트 웨스트 북둥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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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대만있다. 대만있다. 확인. 일단 붕대질 먼저 해놓자 프리미님. 유닛 완료.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니트님은 차무지에 돌아가는 건가요? 네. 오늘팀 옹호하고 그린팀 차무지도로 이동해요. 그린팀 이동 준비. 대만인 봉합중. 연목 좀 펴주세요. 또 다운. 테이비드님 방풍대 감고 있을게요. 예. 업소에 연막간 지쳐. 언넨스트. 보협 떨어진다. 대만인 완료. 그린이 돼. 백댓. 우리 진지 안쪽. 노스의 아군. 그룹은 입다, 아군. 연막가가 빠져야겠는데? 다 다운인데? 다운. 재세동 중. 정면. 그냥 분명히 블랙. sinc시인 형은 매우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여러 Schulen은 안쪽으로. 점점 공개의 블랙. 아마 또 Sinc시인 형은 잘 안쪽으로. 정면은 두 번째들. 백댓. 저 탱구원 저기. 지금 접근은 조전제점 탱구원인것 같아요. 아니. 죽는다. 아들.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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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요. 2명이요. 2명이요. 1명이요. 1명이요. 2명이요. 2명이요. 일단 삼호가 가계신 분이 윗즈님이랑 또 누구 계시죠? 3명이요. OK, 일단 대기해요. 나머지는 현지점에 서서할게요. GRUV이 따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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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UV. 현지 소리! 골인 땡고 원지점에... 조용할 거. 해피 투입 중. 태국 원지점 포격하라고요? 네. 장갑차로 추정. 태국 원지점에 포격 요청하겠습니다. 조용할 거 같은데? 조용할 거 같은데? JT, JT 여긴 당소. 어... 브라보, 확인한 수시 입검 되는지? 태국 원지점으로 고폭차... 네, 그건에 어디 계세요? 저 진지한... 저 도망갔는데? 아, 저 부상이 많아가지고 고립됐어요. 아, 이쪽에 아군 군대 있어요. 장갑차 아군 거 아니에요? 야, 폴링 다운해요? 아니요, 아니요. 폴링 다운해요? 폴링 다운해요? 폴링 다운해요? 아니요, 이분 화장실. 저 봉암 틀려요. 장갑차 아군요. K-100, GRUV 깨우고 있습니다. 탄보가 필요할 거 같은데? 탄보가 어딨래? 내 탄창판에 있네. 일단은 공간이 있습니다. 탄보가 피해를 통해 탄보가 필요해서 아직 안 떨어졌죠 폴리 복합쪽 기간총 도스트 여기는 드라보 여기지지지 착탄 지전 좀 확인해주세요 박력포 떨어진다 박력포 떨어진다 윤티 사망인가요? 어디에 쓰러지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시로부터 해야 돼 어 적laugh BASS BASS 명중 확인하겠다 깨울깨 강서 보라고 굿 이는 베틱 지원 네. 유님만 끼우고요 전부대 탱구 Yep 이은 just 지금 상태위독? 사방호건 위독? 그치 앞 Insign 프리미이 남교도 지도하시고. 나머지는 탱구 Yep 아까 기관속 떨어지는데? 전부 내 탱고 번지점 고지할게요. 윤희님 현재 지금 상태 위독. 사방호건 위독. 일단 프리미님 남아서 지루하시고 나머지는 탱고가 만들어지는데 이동할게요. 탱고 원인 아까 기관총소던데요? 기관총하고 처리 안타깝다. 윤희님 맥팍 돌았고 공합중. 다 같이 합사격. 렛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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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슬프다고 해요. 자, 슬프다고 합니다. 음... 슬프다. 엠지 업호다. Krzndk. Wire, 시영졸. 네, 시영졸. 오케이, 이동하는 사람 Generation 빨리 이동해요. 아, 이동. 이동, 이동. 엑소는 치료받는 중. 엄청 치료받는 중. uh... 엠지 업호. 배타 업호. 나머지 이동 완전 개혈진 리로딩 레스트 언덕 아래까지 이동해 레인지 전방에 보이는 언덕 아래까지 이동해 차량 소리 계속 소리 저희 K200인걸요? 엑소 오너 완료 그 엔진 정리 저기까지 왔어? 이치 연막판 안에 창이 돼요 사모니 탱고 원 오로 이동해요 점점 일어난 그 엔진 정리 더 이치 더 이치 더 이치 더 이치 열마 안쪽에서 내려가 있어요. 언덕에서 내려가 있어요. 그린 언덕 아래로 내려가요. 확인 확인. 그럴거에요. 분노 이동중인가요? 이동중 본대. 본대장의 딥으로. RPG노예가 거기하나요? 왜 얘 날아다니지? RPG가? 메딕 치료좀요. 제발. 리츠는 비려. 리츠는 봉합좀. 권투를 밉니다. 어디가 외로워. 복사일였네. 그린 서쪽 사주경계. 그린 서쪽 사주경계. 서쪽이요 확인. 지금 기계음. 촬영은 아군인가요? 네. 아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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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랑 같이 있지마요. 내려와요. 분대 D그룹. 분대. 분대 분대장님 위치로. 분대 D그룹. 분대 D그룹. ontüyorum. Cassette. 보네. 분대 명성이 훼 COVID. 동 cringe. résp야. 크로시 녹중. 고생 diploma에 이거 회전하시고, 헷편 문구. 마라 oyma. 잠시만요. 스토러 중 마겐 군대 전원 잔탄 보고봐라 에어쉬 8탄창 2탄창 2탄창 1탄창 2탄창 1탄창 아이C 포어탄 떨어지고 난리네 3탄창 2탄창 빨리 일어나라 용서요 엑소 님 일어나셨나요 오, 안 일어남. 에스 안 놓고 오세요. 고소 떨어지고 있어요. 아, 온라인. 아니, 진탄할게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맥수관 전탄, 내 탄창. 내 탄창. 이동합니다. 33번 고지, 맨 서쪽에 인사치고, Take-Up T-Rex으로 이동할게요. 33번 고지? 네네. 네. 산, 북서에 있는 33번 고지. 탄 가장 부족하신 분, 메딕이 넘겨드립니다. 우리 장갑 저어있으면 타임이 되겠습니다. 레드 퓨어리도 있네? 그리스도 한 번이나 메프 퓨어리라는거야? 저요? 아니요? 누구지? 빨리 빨리 그래 바닥에 피가 있길래 아이 그러면 칠레인가? 기상계가 없다고 아... 기상계가 어떻게 있네 확인하셨죠? 아... 누가 피 흘리고 있구나 그... 데이비드 윤님은 어... 우측 경계해 주시고요 저는 좌측 경계할게요 노스웨스야 노스웨스 4군? 4군 5군 2군 지대 strong 뭐야. 부정에 왜 크랙에서 소리죠? 빛 브레미닛 옆서 봉합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이동중이네 칼 다 놓고있어 브루팅 그대로 진행하면 지뢰밟아요 제 뒤에서 쫓아오세요 탄은 이따가고 빨리 오세요 지금 블루팀 많이 뒤쳐지나요? 좀 정지할까요? 아뇨 아뇨 탱글 갈게요 엑스 엑스 장소 들어오고 탱글 수립 쪽에 있는 마을 진행하네요 선생님 33봉구리 찍고 탱글 수립 쪽에 있는 마을로 진행할게요 확인 33번 고지에서 잠시 정지할게요 확인 메딕 무엇인가요? 여기 33번 고지에서 재정비하시죠 오케오케 만족해 만족해 독족이랑 독통? 저로 동기에요 아 머리 뭐야 아이씨 메딕 감고 있음 예쓰 8월 12일 가갔어요 저의 박차 어디있음 psi 봉합중 봉합중 봉합 50 봉합중 봉합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스 이스트에 가오기스 확인하는지. 확인해. 차량 소리. 차량 소리. 차량 소리. 차량 소리. 가곤. 이동해요. 차량 소리. 그냥 뽑아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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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품은 지적을 도와줄게요 왜 안떨어 아.. 아.. 버그다 이거였어 타냉바스 버그 이동할게요 한주 한주는 밥채는 한주 한주는 밥채는 아.. 포우이잉 엑스 엑스 현재 탑 마크 꼬고있다고요 현재 탑 마크 꼬고있다고요 포우기 꼬고있다고요 포우기 꼬고있다고요 현재 현재 꼬고 kbm과 함께하고있다고요 지금 이리로 가면 bb도 있다고 뜨는데요 외베베 바로 b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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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아기 매닝 푸싱가요 폴리 매닝 폴리 구성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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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압 중 뭐야 여기 적군인가? 적군 노스위스 적군이 남쪽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요 남쪽에서요? 네 아예 방어 당하고 있대요 노스위스 적군인데요? 여기 아이씨 액션 적군이 상관없어 탱크또 탱크또 남쪽으로 알파가 지금 마을에 남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알파 보러 갈게요 메딕이랑 메딕이랑 자유님 K200 탑승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남쪽으로 이동 알파 보러 갈게요 확인 X1 K200 탑승 프리맨 메딕 탑 K200 확인 경로 그린팀 직결 그린팀 분대장 위치로 직결 그린팀 많이 가야돼 많이 가야돼 지금 그려진 그 경로 따라서 이동 출발 출발 과거 자유님 가시죠 마을에 입을 정병에 했으니까 남쪽으로 좀 빠져요 이동 그린팀 그린팀 지은 그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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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발견한 것 같아요, 동쪽에. 바로 마을로 꽂을까요? 네, 전망에는 민가까지 가요. 어, 상인 날로 해요. 전망에는 민가에서 적군, 적군이랑 알파 선환할게요. 그린팀, 전력 제출. 어머머, 어머머. 그래서 마을로 꽂을까요? 연막서가 아군권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택 클리어링 할까요? 네. 가오 클리어링 할까요? 아휴, 민가 확보하고 민감기고 가오죠. 여기 군대가 어디죠? 브라보로. 감사합니다. 혁 현재 브라보로 함규. 현재 첫 가오 확보, 가오 확보, 가오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우뢰, 킬, 킬, 킬. 마이크의 가오... 고미, 좌우,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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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뇌,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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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아래에 둘렀어요. 아래에 둘렀어요. 형님, 알파가 어디갔어요? 알파 지금.. 아..어따가 지도가.. 지금.. 풍문자 2지점 있죠? 알파라고 표시는 곳. 겉쪽에 헛간 뒤쪽에서 농성화하다가 헤어졌거든요? 네. 지금 그쯤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 알파 마을 안에 있어요. 지금 CPL로 소생할게요. 아이고, 이건 땀 오시네? 저희 현이신. 이사연 도망. 압니다. 압니다. 매닉 여기 있어요. 매닉 알파 쪽에 있어요, 지금. 에..지금.. 이쪽에서 도망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봉합해주세요. 저 AD 사용중이에요. 근데 형님이 내딛이요. 아..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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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맥박 76.. 에피틀요. 어! 맥박 있어요, 형님. 아..형님.. 아..형님.. 오케이, 이제.. 일어나실 겁니다. 됐다. 페인킹 한번 올려드릴게요. 스팸 hogy Wakai 탱고 3즈로 박 3 Feat 9 Open 구멍 Zs 아..말여. 네, 37 bevorс지 그러믈 아...이거 비켜주세요. 군대전 님 K-200하고 폭격하면 되나요? 저 지금 브라바랑 갇혔어요 랭거 플레이지점으로 오세요 헐 오세요? 가능한 타고 어이 부상은 없으시네 이 팀은 양호형 거였구나 형님 군대가 죽어버린 건가요? 형님 군대가 죽어버린 건가요? 고래님 저기 마을 내부에 폭격시험 가능해요 산창 3개 RPG 목헌이니 어떡해요? 여기서 북쪽에다 폭격시험해요 북쪽으로? 인간에다 잡고 쏴고 폭격시험해요 내려 내려 아직도 적에게 둘렀어요 브라운로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액첼 액첼 당소 브라보 브라보라고 아니고 탱글 프리지점 북쪽에 전원에다가 후력전 하겠는데 꼬리가 진대 네이구 다육 다운 오우 쉣 아이고 비키세요 비키세요 꼬리가 기신분인데 통 감동 중 에이트 사용 중 여기는 브라보 제이텍 이스타군 머리 감동 중 찰리 나 찰리 현재 지금 소폭 임무 수행 중이네 봉합 중 탱글 맥박 있네요 아 그러면은 에피 투여 중 호카이니 지금 브라보 사격 임무 중이래요 한방 더 지금 아 현재 지금 T3 지점 됐다 현재 북서여에서 북쪽까지 폭풍 누구도 밀크 한자 탱글 한자 탱글 아 현재 탱글 타격 형 싹님 싹님 입에다가 페인킬러 하나 넣어드릴게요 현재 지금 사격임무 진행후 진행후에 수행하시기 바랄 자 현재 수행중이며 수행하고 그 후에 수행하시기 바랄 확인하시기 바랄 아 이거 5분 남았네 10분인가 10분만 남아있어요 나와요 형님! 형님! 저 있어요 빨리 드리면 형님 나오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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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 어디 가는거야? 크리스티 정지 크리스티 정지 정지 도래님! 저기 용장 찍고 나.. 북쪽으로 오나가죠 권창을 써야죠 한국군이 사치스러워 도래님! 이제 북쪽으로 오나가요 북쪽으로 오나가요 북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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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치 보이죠 앞에 기준쪽! 전방쪽군 전방쪽군 틀다! 안 된다 전방쪽으로 북쪽으로 어차피요. 불황자세 오버요. 농장 안에 적군, 농장 안에 적군 앞쪽으로 빠져요. 에어스턴이 농장 안으로 기타사격. 확인.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한 발 더 쏴요. 여기 근처 내려 놓으세요, 뒤로. 오, 제스. 리치 맥박도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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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스나이크장님 다음 다운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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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너무하네 리스 다운 네 아야 연맞차장해 연마 액철액철탄소 브래브. 현재 브라브 분대에 방팍 outside 찰니 위치에서 동쪽 와 수혈필요한 엑스원 맥박 돌아옴 멀쩡하신 분 없죠? 프리맨만 멀쩡함 그냥 자폭 슈리탄 까도 되나요? 네 엑스원 라인 와 얼마다 터 맞은거야 에이 피네플린2요 현재 직원 어디계세요? 확인 에이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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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박 확인 스넥딱톰 맥박 드럼 있다고요? 네 터질 수가 없다고 나왔는데 와 이 새끼 러피 투요? 잠깐만 투요하기 전에 메딕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넣으셨나요? 맥박 있어요 맥박 있다고 되잖아요 지금은 약하다고 바뀌었네 제가 심평생술을 하고 있어요 맥박 없음 다시 없네 왔다 왔다 아이고 프리맨이 깨우겠음 윤님 빠지셔도 돼요 всего 멍게 스플링아웃 Some 왠쪽 흥 저 pense 말하자마자 그린팀 현재 위치에서 동쪽으로 쭉 빠져요. 동쪽으로 이동해서 뭔가 쳐요. 에어쇼님? 건물 안에 하나 더. 건물 안에 1탄. 어느 건물이야? 건물 안에 적군 장비 같은 거 있는데? 그린팀 통과해요. 그린팀. 넘어가요. 넘어가. 나머지도 넘어갔어. 나머지도 동쪽으로 이동. 고북탄 마지막 한 발. 출장 출장. 폴리 현재 서쪽에서 접근 좀. 저하고 주의해줄 거야. 컷, 컷, 컷. 아이씨. 그린 직접 부상해서 박보예요. 그린팀. 그린팀, 저 봉합적으로. 미치 이동 불가. 미치님 그럼 뼈 빠져요. 여리쇼님. 그린팀 지원가요? 확인. 봉합적으로. 잔탄 확인해요. 전방 저택 확인할게요. 엑소원하고 윤희, 윤희 들어가는 중. 저택 지금 건물 안에 지금 진이 쪽. 중. 2층. 2층에서 기단이 내려왔어요. 클리어. 2층 클리어. 엑소원하고 윤희. 바다다니. 엑소원하고 윤희. 애스에슬로 당국도 하고. 미션 크드 아님? 50분인데? 아직 위장컷 공지 안 내려오지 않았는데 55분까지 인걸렸는데? 일단 공지 없으니까 가죠. 북쪽으로 오나가죠. 마을로 들어가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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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했다. 너무 넓어. 너무 넓어.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 이거는 촬영을 촬영하면서. 근데 KTC에서 성공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총대장은 여러분에게 실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빡셋다. 레가님이 왜 머리를 박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하다. 정신 낫지랄. KTC가 원래 밸런스 맞게 해야 되는 병력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